자 우리 심심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하고 있어요. 도대체 저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? 궁금한데 한번 들여다볼까요? 네 이거는 지금 리빙박스 아래서 찍은 화면이구요. 뭔가 찾고 있는 것 같나요? 열심히 바닥을 긁고 있네요. 야 저 혓바닥 엄청 귀엽다. 근데 뭐 숨겨놓은 거 찾나본데요? 저 왠지 뒷발 쪽에 있는 저 먹이들 찾는 거 아니야? 여기서는 잘 안 보이니까 한번 앞에서 보도록 하죠. 네 우리 귀여운 심심이가 열심히 발을 핥고 있어요. 발에서 먹이 냄새나나? 심심이는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자기관리하는데 쓰는 것 같습니다. 심심은 나와서 인사해줘. 심심아 들어가지 말고 놀아줘. 네 심심이가 얼른 가라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. 다음에 또 올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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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